2년 뒤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뚫리면서 울산의 도시 지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울산FC는 울산 권역 신역세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연속 보도를 통해 전망합니다. 오늘은 첫 번째로 서상역과 남창역을 살펴봅니다. 울산 대표 관광 명소인 간절고질차는 관광객들이 어느 역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두 지역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입니다. 유영재 기자입니다. 부산을 지나 울산의 첫 관문인 서생역. 신축역사는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60%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역 주민들은 서생역이 가져올 관광 활성화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서생역은 울산 대표 관광지인 간절고가의 거리가 7km로 관광객들이 주로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주민들은 역 근처 유휴지를 활용해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서생역 바로 옆 남창역 역시 관광 중심역으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상 3층 규모로 태아강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지어집니다. 이곳의 공정진행률은 70%로 울산에 들어서는 7개 역사 가운데 공사 속도가 가장 빠른 편입니다. 이곳 역시 간절고가 불과 10km 거리에 있고 환승교통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간절고 관광객 유치가 유리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특히 남창역은 남창시장과 대운산, 옹기 마을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웁니다.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이 침체된 지역에 개발 자극이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. 관광객 유치 경쟁은 동해 남부선 개통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. MBC 뉴스 유정입니다.